으응 막을수없음 시증해주고 아아아아 쟤 너무하다 이 자식 너 임마 반칙이야 임마 어음 이야 오오오 자 아 얘 루벨러를 바꾸자고 오우우아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자 너 스스로 치우는 사이 트리스트를 다시 오르화로 바꿔야겠다 우와 야 너무하다 너무해 진짜 야 기다려봐 레벨 레벨 한 번만 하죠 별빛 3단계 짜리 쓰자 자 자 오로라가 레벨업을 해야되는데 아 이제 오로라 레벨업 안했다 한번 더 싸워 오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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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얘는 얘 반대로 휴력쳐야지 오로라 나 죽어라 오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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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ansmiss 자 얘는 구르기 모두 한테 써주구요 오케이 자 뽀뽀어 야 버프 걸어? 얘네도 버프 잘 걸잖아 그렇지 오케이 오우 등골 브레이커야 아주 등골 휘게 만드는구만 오케이 아 다행이다 루..루글라같아서 오케이 자 얘는 어 로봇으로 바꿔주구요 어이구 침을 터 맞았어 어... 트위스티말고 이누스로 바꿔주고 에이 씨 멀티 멀티 멀티는 없었는데 오우 회피 저 이번에 오로라 레벨업하겠지 르베라도 레벨업 하면 좋겠는데? 아네 그리고... 색칠 찍어주고요 됐어 이건 뭐지? 구획하고 아... 좋아요 됐어 다시 도전 어우 우고 진짜 별빛 3단계짜리다 오로라 자 일단 오로라 바꿔주고요 별빛 3단계짜리 별빛 3단계짜리 써주고 얘는 핀으로 벗가주고 핀으로 벗가주고 핀으로 벗가주고 아 잠깐만 핀을 어쩌고 벗갔다 어쩌지없다 자 물량하나 먹죠 아니다 안되겠다 딴거로 바.. 아니..아니..아..아... 방어해 시기가 안되..아...아... 야씨 올라가 첫 타자로만 주면 안 되지 올라가 죽겠다 트리스로 바꿔주고 물약 주고 야씨 물약도 못받게 자 별빛 3단계 야 800 자 일단 치유 물량 먹여주고요 자 별빛 이번엔 마지막이 되겠지 자 두대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어 얘 루벨라로 바꿔주고 자 치유를 써줘 아 진짜 루벨라가 죽을 것 같네 자 반딧불이도 밥주고 제발 제발 오로라 때리지 마라 아 나 진짜 자 자 지금 물량 먹어도 죽을 것 같은데 어? 에너지가 찼네 자 거의 죽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일단 방어를 해야되요 아 치 제때리잖아 자 별빛 롤브라 네너너너너너너 자 빈으로 바꿔줄게 물약을 써주고 오케이 어쩔 수 없어 자 여기까지 죽이고 오 안죽었네 아 힘모으게 했다 자 일단 바꿔주고 로봇으로 바꿔주고 로봇으로 바꿔주고 얘 물리공개가 안통할거같은데 어 통 어 거의 죽었었구나 자 이제 이놈 하나 남았는데 때릴때마다 아마 반격을 할거야 반격을 먹이주고 어 그냥 공격은 반격 안하네 아 공격 반격 반격하죠 아 힘모으게 했다 큰일났다 다음에는 두 병 다 달린다는 소리야 아 힘모으게 했다 아 그렇다는건 아 별빛으로 한번 해볼까 별로 에너지가 많이 안다가 반격 ME 햄버거 esta 먼저 저 위 저 자 쟤그라! 자 화자쏘고 오케이 핏 모으기 아 반대뿌리가 오케이 자 다음 톤까지만 늦춰 오케 자 뒤로 빽 오오오호 야 클났따클났따클났따 일단 치료토닉 써주구요 야 빨리 쟤가 루벨로그 움직여야되는데 아.. 오.. 오.. 반딝불 반딝불 거의 죽을라 그래요 쟤도 지금 쓰러지려고 하는거 보니까 조금만 더 자 뒤로 오케이 아우.. 야 다 레벨어벨 휴 자 스킬 스킬 자 가자 아.. 다 힘들었다 자 가장 아랫부분에 온거에요 어.. 이제 여기서 태양만 찾으면 되는데 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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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